안녕하세요 행복하쿠 현아다이기 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써니다이기 입니다 창들 성장 정말 많이 했네요 이렇게 많이 컸을까요 진짜 이쁘다 색깔만 나오면 이제 완벽하게 창들의 외모가 나옵니다 색깔은 이제 여기서 더 진하게 붉게 보라색으로 나 또는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들 인데요 써니다익은 창다익을 많이 키우시고 또 창다익을 번식을 시키셔서 자구가 나오면 그거를 또 심어서 키우셔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창다익 가격은요 이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런거 지금 호주 탈론이나 이런 아이들도 지금 사이즈가 중 사이즈 잖아요 거의 만원 2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 아이들 인데 지금 오늘 저렴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거고 품절에 따라 또 다르죠 탈론이 만원 2만원 이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홀리데이 같은 경우나 이런 미국 마리아 이런 아이들은 로라클론 특히 이런 아이들은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요 근데 오늘 세트 가격 모두 6만원에 맞춰 주셨고 그리고 여기는 분갈이가 다 됐습니다 분갈이 다 한 상태라서 뿌리가 지금 다 잡았어요 뿌리가 다 활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티체로 보내드리면 그대로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에 분갈을 하실 경우에는요 요거를 떠 가지고 그냥 그대로 뿌리 건드리지 마시고 분만 옮겨 주시면 되시고 흙은 재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흙은 사용하셔도 좋은 흙이라서 그대로 쓰시면 되요 버리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두개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걸로 교체 가능하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시구요 오늘도 이렇게 세트 가격 6만원에 맞춰 주셨거든요 다 번호마다 품종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다면 번호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구요 요렇게 큰 대사이즈도 가격 너무 좋아요 세상에나 이거 이거 아도니스 인데 이거 아도니스 2만원에 이런 아이들 못 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3개 해 가지고 6만원에 들이잖아요 너무 좋은 가격이죠 그리고 분채 이렇게 심어놓은 것도 있는데요 분채 들어가는 것은 요 화분만 거의 8천원 정도 해요 화분 가격만 근데 요거 다 여기 까지 모두 해 가지고 6만원에 만들어 주셨어요 요게 좀 둘레 6, 7, 7, 7쪽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화분만 해도 8, 7에 56이잖아요 근데 6만원 말도 안되는 가격이죠 요렇게 지금 심어놓은 것도 다 6만원에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 화분 가격이 이거는 12,0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렇게 5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화분만 여러분께서 내시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다이기를 공짜로 심어드리는 거죠 오늘 소식 1번부터 해서 13번, 14번까지 있네요 보여드릴 테니까 번호 선택을 해 주세요 1번은 1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색깔들이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새? 일주일 만에 진짜 완전 다르게 또 이렇게 빛감을 내고 있습니다 1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트 사이즈는 11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한 10cm 정도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포트 사이즈가 11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 보시고 사이즈 직감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레드 다이아몬드가 들어갔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아주 빨갛게 지금 바뀌고 있죠 사이즈도 좋고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슈퍼 히어로 뾰족한 손톱이 이렇게 있습니다 뾰족하고 날렵한 손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약간의 보라색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진하게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 HY 마리아 교배종이에요 이 아이는 뾰족한 세업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은 나오지 않았지만 끝에 손톱이 붉게 되고 있죠 이 아이는 노란 입장이 색깔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붉게 라인은 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르시아가 이렇게 환협으로 된 아이가 쫙 펴진 얼굴로 있습니다 살짝 물을 사장님께 주신 것 같고요 가르시아예요 이것도 1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 붉게 물이 지금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이 아이도 가격이 있는 아이죠 품종 고급종이고요 샤프란블루가 있습니다 샤프란블루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블랙팬서는 핑크색의 빛감과 노란색의 입장을 내주는 아이 이것도 지금 많이 성장을 했네요 가운데 뿌리 가운데 부분 이렇게 생장점 보시면 이게 지금 뿌리가 아주 건강하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것도 이제 그 약간의 얘는 환협보다는 좀 길특한 소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색깔은 핑크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팬서가 들어가 있고 아가보이데스 금 참 금이네요 이렇게 펄감이 뿌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금이 아주 널리 퍼져 있죠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이것도 지금 10cm 정도 되는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세이션은 이 입장 이게 특징이 진녹색의 입장 색깔인데 현재는 끝에 보면 소톱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제스탄의 이두군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아이도 마주되고 있죠 이두로 되어 있고요 파라오 파라오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노랗게 빛깔 내면서 붉은 라인을 펴주는 손톱 끝도 물듬이 있어요 노란 입장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10적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1번 세트입니다 2번입니다 2번도요 홀리데이가 오 색깔 너무 곱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요 과일처럼 봉오리 수형으로 되는 아이 사이즈도 너무 좋죠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게 홀리데이고요 골드동은 골드동은 아주 맑게 물이 들어주죠 그러면서 손톱 끝은 아주 빨간색으로 빛김을 딱 찍어주는데 너무 이뻐요 라임 타는 것보다는 이 아이는 입장 자체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로라쿨론 여기 있네요 고급적 명품이죠 보라색의 빛김을 보여주는 거고 사이즈도 좋죠 10cm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사랑이 사랑이가 와 얘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빛김이 입장이 되어 있어요 와 완전 뿌리 다 내린 거고요 사랑이가 전체 이 색깔로 되는 거예요 가장자리 있는 색깔로 나오는 거고요 이쁘네요 사랑이 사랑스럽습니다 레종입니다 레종은 포트보다 더 크고 뒤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빛김이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10cm 넘죠? 플래킹입니다 플래킹도 이렇게 화냅 짧은 화냅으로 되어 있는 창이고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맥라이징은 이 아이도 붉은 어두운 붉은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 이것도 완전 진한 색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드 시리우스 이 아이도 붉게 물이 들어주는 전체적으로 지금 색깔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진하게 색깔을 더 내는 거고 동글동글 화냅이죠? 화냅이고요 에보니에스피 에보니에스피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손톱 끝 빨갛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11cm 포트 이 정도 차여 있는 거고요 썸싱 스페셜인데 군색이네요 이거는 사두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핑크로 얼룩지고 있죠 지금? 색깔이 핑크로 색을 내면서 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별처럼 생겼습니다 군색이네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앞전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같이 같은 품종도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 1번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언바손 오 화냅이죠 동글동글 작아도 인디언바손은 큰 입장으로 커지고 대형적으로 크는 아이예요 색깔은 붉은 톤이나 노란빛깔로 같이 섞여 나오는 거고요 미스 A 오 이뻐요 필 보세요 세상에는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모아져 있죠 너무 이쁘다 이거 펄감 있습니다 입장에도 그 다음에 에본이 변이 금 이건 변이 금이에요 금줄이 하얀 줄줄 보이시죠 에본이 변이 금입니다 금 찬금이죠 이것도 10cm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도 파라오가 들어가 있어요 노란 입장과 함께 붉게 물이 들어주는 거 맥라이징 여기도 붉게 아주 어두운 빨강으로 진하게 색을 내준 나이 톰슨 오 손뚝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뒤에 보시면 보라색의 빛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루비 화이언은 피망 자국으로 해서 가장자리 입장이 색이 있네요 이 아이도 들어가 있고 몬스터 에본이 입장에 삐뚤삐뚤해서 몬스터 에본이에요 창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레드 와인 밝은 주황색이나 밝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레드 와인 이 아이도 홀리데이처럼 봉어리처럼 모아져요 나중에 키우시다 보면 이 아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8cm 정도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3번 세트입니다 4번 보여드립니다 4번은 블랙 팬서 앞전에도 있었죠 이것도 핑크색으로 빛깔이 나올 거고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센세이션 앞전에도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도 진 초록인데 입장수가 굉장히 많고 각진 입장을 가졌고 짧죠 색깔은 붉게 나올 것 같고요 이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홀리데이 여기도 있습니다 홀리데이 맑은 연두색이 예쁘네요 노란색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핑크색의 빛깜 끝에 손톱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환타지아입니다 환타지아는 둥글둥글 환협이죠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붉게 이 아이도 물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로라클론이 여기도 있습니다 로라클론 보라색 빛깜 진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이 아이도 둥글둥글 환협으로 되는 거고 뾰족한 새협은 아니고요 블랙킹은 이런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킹도 들어가 있고 몬따니아 맑은 녹빛입니다 이 아이도 들어가 있어요 7에서 8 정도 나올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미다스라는 품종인데요 이것도 붉게불이 이거는 진핑크로 색깔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약간의 프레그 스포클론 얼굴도 있는 거 같고 아메스트로 얼굴도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미다스라는 품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나올 것 같은 환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탈리아 뾰족한 새협이죠 뾰족한 입장에다 별처럼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톤으로 이하에 있는 빛감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10종으로 해서 4번 세트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요 홀리데이가 있어요 홀리데이 보시면 이렇게 보건이처럼 모아진다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예요 나중에 노란빛깔과 연핑크나 붉은 밝은 색으로도 나오고요 홀리데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백야가 있습니다 뽀얀 백분이 살짝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죠 각진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빨강으로 색을 내주는 둥글둥글 환협이고요 짧은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백야고요 미스 A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미스 A 물 안 들어오고 있었죠 그거가 이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스 A 여기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고 얘도 똑같은 품종인데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미스 A예요 사이즈는 이것도 9cm 정도 될 것 같고 다이샤벳이 여기 있네요 우와 다이샤벳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것도 2만 원 정도 판매하더라고요 다이샤벳이 좀 가격이 있죠 색깔 나오면 정말 이쁘고 환협이고 반짝반짝 윤기나는 핑크 진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다이샤벳 그 다음에 에보니 SP가 손톱금만 빨갛게 이렇게 점을 찍어줬고요 사이즈 크고요 오렌지 에보니 입장이 오렌지색으로 나오는 아이고요 유럽 베션 금이네요 아 이건 완전 윤기가 그냥 반질반질하게 나왔네요 연두색으로 해서 색깔 진 핑크로 살짝 들어왔죠 사이즈는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내경 사이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샤프란블루가 환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 보라색으로 내주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이것도 한 7정도 7, 8정도 나올 것 같아요 7정도 골드동운입니다 골드동운도 이렇게 색깔 맑게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맑은 톤의 빛감으로 노랗게 나오는 아이 손톱금만 빨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글 또글 인디언바손 와 이 아이도 이렇게 작은데도 환협으로 되어 있고 입장이 아주 두툼하네요 그죠? 대형적으로 입장 크게 넓게 손바닥만하게 대형적으로 크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5번 세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입니다 여기는 골드스톤이죠 이거 사이즈가 완전 좋네요 이거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4, 6, 7정도 사이즈 15cm가 가까이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골드동운도 주황색의 빛감이 나오죠 입장이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 라인을 타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초록으로 아주 싱그럽게 되어 있어요 색깔 금방 나올 거고요 홀리데이가 빨간 톤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홀리데이 들어가 있고요 그레이드 킹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좋고 묵둥이에요 묵둥이고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붉게 보랏빛으로 해서 연보라세로 나오고 있는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라톤으로 해서 살짝 들어오고 있죠 이 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퀸비즈라는 아이 붉게 핑크색으로 빛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로라클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15cm 포트거든요 15cm 포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호주탈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묵둥이네요 이건 완전 다져진 아이고 핑크색으로 진하게 불 들어오면서 노란빛깔도 같이 섞여 들어오는 약간의 뭉크하고 비슷한 빛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번 세트입니다 7번도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헬리오스 뾰족한 손톱이 있고요 노랗게 빛깔 나오거나 붉게 또 색깔이 내어주는 거고 손톱 끝이 아주 뾰족해서 거기서 이제 블랙색에 또 물등으로 노는 노숙하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노숙해서 정말 예쁜 헬리오스로 봤거든요 헬리오스 뾰족한 손톱 이게 입장이 좀 다른 창보다 좀 얇은 편이죠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칼날처럼 위로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아니고 레드 다이아몬드 그 앞에도 있었죠 이 아이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퀸비즈 앞전에 진한 핑크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캔버라 마리아 여기 있습니다 오 여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가깃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보기 힘든 품종 귀여운 품종이죠 이 아이 있고요 이거는 타미리스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이고 지금 핑크의 빛감이 녹색에서 녹색 입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입장이 처음에 이렇게 물이 들어지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진녹색으로 나온 것도 있고 연두연두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녹색으로 나온 거는 색깔이 강렬하게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 이렇게 입장이 연두색 빛깔로 나오는 거는 좀 은은한 빛깔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파라오예요 이것도 노란 빛깔로 나오는 아이거든요 입장이 그러면서 힘줄이 가운데 있고 라인은 붉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콜리 콜리는 둥글둥글 하늘에다가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죠 이 아이도 명품 고급이고요 그래서 헬리온스까지 다 보여드렸네요 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다 뿌리 내려서 활성이 다 된 거고요 그래서 포트체로 보내드리니까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분갈이 하시면 뿌리 건들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7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여드려요 이것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이제 과일처럼 이 아이도 동글동글 봉우리 모형 수형으로 나오죠 이게 들어가 있고 로라클론 이런 아이들은 가격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에 2만원 정도 15,000에서 2만원 정도 판매되는 거 로라클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들어가 있죠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와 이거 핑크 선셋은 이거는 가격이 더 있는 아이가 다 보니까 이쁘네요 수형도 멋지고 완전 핑크하게 빛깔이 연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더 진하게 이제 보라톤으로 라인을 지금 칠해주고 있죠 사이즈도 좋고요 마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마황이 색깔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톰순도 수형 보세요 필 장난이 아니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아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퀸비즈라고 아까는 핑크색으로 있었는데 약간 덜하죠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나올 거고 진핑크론 이 아이도 신상 아이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레이트킹 철화 아까 뾰족한 그레이트킹이 이거거든요 생얼이 여기 생얼인데 이거는 이제 철화로 엮인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는 10cm가 넘고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번 세트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9번은 큰 대형 사이즈로 해서 3종이 들어가 있어요 명품 다육들로 해서만 이렇게 해 주신 거고 사이즈도 좋고 가격대도 있는 거 와 이건 레드와인인데 완전 대형이 초대형이 20cm는 될 거 같습니다 엄청 큽니다 나중에 이 뒤에 색깔이 지금 붉게 나왔는데 이거는 맑은 톤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이 진짜 와인색이 나와요 레드와인이에요 이렇게 되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대품입니다 레드와인 들어가 있고 가르시아가 앞전에 작은 거 있었잖아요 얘는 큰 사이즈예요 백감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쁘죠 두글두글 하늘에다가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가면은 더 진한 이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뒤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입장은 자르고 좀 통통해지면서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15cm 가까이 되는 거고요 크림마젠타인데 이거는 카리스마가 있는 필이죠 이거 보세요 단수가 4, 4, 5, 6, 7, 8, 10층은 넘네요 이렇게 커요 대품입니다 이 아이도 들어가 있어요 크림마젠타입니다 끝에 손톱이 이렇게 붉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3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만원에 배당 2만원 들어가시는데 2만원보다 훨씬 더 각각 사시려면 더 드려야 되는 그런 품종들이에요 대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9번 세트가 되겠어요 와 10번은요 대박 이것도 좋아요 레드와인은 이제 9번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이것도 대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커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건 레드와인 색깔로 하면 진짜 이쁩니다 이거 레드와인이고 환엽 주피터가 사이즈가 이렇게 이거 하나면 6만원 되겠다 가격 이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환엽 주피터 색깔이 지금 빨간색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피터 입장이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양 끝이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끝이 그 다음에 가운데가 쏙 들어갔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주피터의 특징이거든요 입장 모양 빛감은 약간 황금색으로 나온 것도 있고 약간 진한 빨강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빛감은 유전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주피터 입장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환엽 주피터에요 환엽 주피터 동글동글한 환엽이고 대사이즈고 이건 한 20cm 가까이 이것도 될 거 같네요 와 큽니다 대품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도니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청 좋아요 입장 두통한 거 보세요 와 제 손가락 두 개는 돼요 입장이 엄청 큽니다 통통한 거 보세요 두께가 1cm 나올 거 같아요 이렇게 통통합니다 사이즈는 대박이고 빛감은 진한 보라색으로 지금 라인을 타고 있고 너무 이쁘다 이거 이게 세상에 개당 2만원 주피터도 말도 안 되는 가격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6만원 세트 이렇게 들어가요 10번입니다 1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품 사이즈로 해서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사이즈가 큰 레종 진핑크의 빛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 20cm 가까이 되어있는 사이즈로 보여져요 큽니다 이건 레종 둥글 이하에도 입장이 다른 것보다 얇아요 그리고 동그랗게 되면서 진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다 색을 내줍니다 지금 이제 가을 되면 완전 다 빨강으로 바뀔 거고 레드테라가 이제 빛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손톱 끝이 이렇게 삐들삐들한 건 이제 안적인 현상이고 완전 길어요 손톱이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주는 아이고 동글동글 입장을 가진 아이죠 이것도 2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고 그 다음에 여기 톰슨이라는 아이가 빛감이 핑크핑크하게 나왔네요 와 이거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창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15cm 포트 이거는 마리아 스페셜이에요 스페셜이라는 거는 좀 더 귀한 품적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인데 스페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보라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나왔고요 15cm 포트고요 슈퍼 히어로 히어로도 이렇게 창 보라색 물듬이 있는 이 창 뾰족한 손톱 있죠 이렇게 해서 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6만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2번 세트는 먼저 여기 핑크 선셋 앞에도 있었잖아 이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가 들어갈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가보이데스 군생인데 자구가 1개 2개 3개 빙 둘러있네요 자구가 많이 사장님께서 이거를 자구를 따가지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키워갖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구 안 땄죠 여러분 따셔 가지고 따로 키우셔도 돼요 여기 자구가 정말 많이 날려 있습니다 이 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안느가 이렇게 있어요 마리안느 이렇게 밑이 뒤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아주 길게 입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제 다져지면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이 진한 색깔로 색깔을 줄 것 같은 마리안느가 들어가 있고 파라오가 여기 사이즈 좋은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파라오도 명품 고급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사이즈 키우는 게 대단합니다 사이즈 20cm만 돼도 1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매되는 게 노란빛깔과 함께 붉은 라인을 타는 거거든요 파라오도 정말 멋있는 창이고 이렇게 해서 명품들로 해서 이렇게 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12번 세트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분채로 가는 거고요 13번 세트는 이렇게 중 사이즈 화분이에요 화분 사이즈가 지름이 12cm가 넘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 사이즈 화분 이거는 수기 화분이에요 수기 국산 수제 화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오렌지에 보니 이두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고 와 이거 치아와 금이네 치아와 금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이것도 사이즈는 거의 10cm 가까이 될 것 같고 여기다가는 이제 퍼프 샴페인을 심어 놓으셨는데 보라색의 빛감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빨갛게 앞전에도 있었죠 여기도 화분에 식재가 된 거고요 루비화이어 피망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황업값도 안 되게 다육식으로 드리는 거죠 다 심어 놓은 거랑 그대로 받으셔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6만 원이에요 근데 화분값이 지금 1만 원이 넘는 건데 이렇게 5점으로 해서 다육식까지 다 드리는 거 같아요 대박이죠 흙값 안 들어가죠 화분값 안 들어가죠 그냥 그대로 키우시면 되시는 거니까요 이거는 13번 세트입니다 14번은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다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6만 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10 곱하기 10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이것도 국산 수제분이고 티파니 블루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두운 색으로 그다음에 이건 셀브루 셀브루 색깔 작아도 이쁘게 나왔죠 창입니다 이거 빨간색 보세요 미다스 아까 빨간색 있었는데 이쁘다 이쁘고 색깔이 작게 키우시는 분은 강추드려요 그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블랙킹이고요 이건 사각 타원형이 4개 사각 분이 4개에다 심겨져 있어요 사각 분이 더 가격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 블랙 사바스가 이제 자극되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 같고 작죠 애기고요 홀리데이도 이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레드 길바 빨간색으로 빗감을 대주는 길바고요 이렇게 해서 7종이에요 화분까지 같이 가는 거고 14번입니다 15번은 이제 사각 원형이었잖아요 아까는 이건 이제 보기예요 사각 분이에요 이게 가격 이게 더 훨씬 더 가격이 나갈 것 같아 사이즈는 더 크네요 이게 이것도 똑같은 국산 수제분에 신겨준 거고요 레이첼이 이렇게 신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타버스 금이네요 금줄이 이렇게 있고 빨갛게 물 들어오는 거죠 자국까지 달려 있어요 왕쪽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 엘크온이 이렇게 하얀 줄이 보이죠 힘줄이 아주 건강합니다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화분 사각 분에 그리고 이거는 10 곱하기 10 화분이에요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스트로베리 아이스가 신겨져 있고 이거는 레드크라운 레드크라운 빨갛게 물들어주는 레드크라운 이렇게 신겨져 있어서 이렇게 큰 화분에 사각 중 사이즈 화분에 3개 작은 소형분에 10cm예요 작다고 해서 너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여기 화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6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다 소개가 됐네요 소개가 됐고요 가격이 모두 6만원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성도 굉장히 좋은 가격인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창들이 많이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창 전문으로 하시는 농원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 좋아하시면 써니 다육에 있는 다육들 창 다육 정말 잘 키운 창 다육들이니까 아주 건강할 거예요 데려다 키우시면 그리고 고급종을 이렇게 멋진 가격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이 하나에 지금 이런 거 6천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분갈이 다 된 거거든요 그것도 농장에서 키운 흙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직접 분갈 해놓은 거 뿌리 다 내려놓은 거를 계단 가격이 6천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창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시흥 개수동에 있는 써니 다육이에요 써니 다육에서 이렇게 창 다육을 많이 키우고 계세요 보시면 저기도 있고 다 여기 창이거든요 저기 끝까지 다 창이고 저기도 여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니 다육들은 여기 앞에 부분에서 있어요 오시면은 구미니도 구경하실 수 있으시고 분채도 파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골라가셔도 되시는 거 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오셔서 구경해 주세요 여기는 써니 다육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또 농장 소개로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